안녕하세요. 블랙매직 디자인의 다빈치 리졸브 공연 트레이너 엄태식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자막을 사용자하는 방법과 프리셋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다빈치 리졸브 18.1부터 자막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즉, 여러 프로젝트에서 동일한 자막 설정을 사용할 수 있고, 팀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.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자막이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. 만약 자막의 모양과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, 자막 트랙을 클릭한 다음 관리자 패널로 이동하고, 트랙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폰트 및 사이즈, 그리고 위치도 약간 아래로 조정해보겠습니다. 이 설정을 자막 프리셋으로 저장하려면,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의 메뉴를 선택하고, 세이브 트랙 에즈 프리셋을 선택합니다. 이름을 입력한 후, 확인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. 프리셋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려면, 다시 3개의 점 메뉴를 클릭하고, 프리셋 이름 위에서 Export 프리셋을 선택하면 됩니다. 그러면 프리셋 파일이 선택한 위치에 저장될 것입니다.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. 다른 사용자로부터 받은 프리셋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타임라인을 불러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은 편집은 아까와 동일하지만 해상도가 다르기에 다른 자막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다시 3개의 점 메뉴로 들어가서 Import 프리셋을 선택하고, 다른 프리셋을 가져온 후, Load 프리셋을 선택합니다. 자막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, 트랙을 선택해보면 폰트와 다른 형식들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빈치 리졸브 18.1부터는 사용자화된 자막 작동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. 자막을 선택한 후 캡션을 클릭하고 커스터마이즈 캡션 옵션을 선택합니다. 저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자막만 컬러를 바꿔보려 합니다. 자막을 선택하고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면 자막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비디오가 자막을 프리셋으로 저장할 뿐만 아니라 쉽게 사용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blackmagicdesign.com을 방문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